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당뇨는 한국인의 질병 부담 1위를 차지하는 질환인데요. 농촌진흥청이 혈당을 억제하거나 떨어뜨리는 성분을 함유한 고춧잎 품종을 개발했는데 그 효과가 시판약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. 이창희 기자가 전합니다. 농촌진흥청이 개발 15년 만에 자신 있게 내놓은 잎 전용 고추 원기 2호입니다. 원기 2호 입속에는 당뇨병 치료제 중 하나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알파글루코시데이즈 인히비터, 즉 AGI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습니다. 입초출물을 당뇨에 걸린 실험주에 8주간 투여한 결과 공복혈당과 혈장인슐린 농도 등 11개 지표가 크게 개선됐습니다. 혈당 강화 억제 활성을 분석한 결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당뇨병 치료제가 한 80% 정도 수준을 보였는데 저희가 개발한 원기 2호 추출물은 74.8% 정도로 2018년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질병 부담 1위는 당뇨병으로 우리 국민의 13.7%가 당뇨로 고생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유병률은 무려 30%가 넘습니다. 약을 대체하기엔 아직 더 많은 임상이 필요하지만 나물이나 장아찌, 전 같은 음식으로 섭취하면 식후 혈당을 억제할 수 있어 훌륭한 보조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간 고추는 열매 생산이 목적이고 잎이나 줄기는 버리는 부산물이었지만 잎까지 기능성을 갖춰 농가들의 기대도 큽니다. 열매도 따고 아무래도 기능성 잎도 수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두 가지 병행하면서 기존보다는 수익 증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느낍니다. 지난해 국제학술지 메타볼라이트에도 소개된 원기 2호는 품종 출원 후 보호등록을 위한 재배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일반 농가 보급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창혁입니다.